알지? 얘 남편 티비 나오는 거 국민 아나운서 이낙고 툭대 않고 살아있어 이 떠보네 뭐 들었어 아까서 와? 사람 하나 줄여달라고 마음속으로 해야 하루에도 천번, 만번 죽였다 살렸을 거이지 사람 사는 거이다 안 그래? 이거 속을 확 까지 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쉣 개낙고 쉣! 니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야! 너 미쳤어? 그거 진짜 알라고? 그래? 가보자 지효 끝까지는